XSFM입니다. I, D, W, K 2021년 12월의 이상평론은 드라마 지옥이 깼고 향후에 박구원의 서사의 틀에 대해 분석하던 중입니다. 440일의 금요일 순서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이걸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일단 또 다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본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런 얘기 원래 대학생 때도 우리 재밌어 했잖아요. 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히트하면 웬만하면 안 찾아보려고 하니까. 음, 맞아요. 네, 덕분에 보고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XSFM 올해의 게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 새로 나온 게임도 해보거든요. 화제작들. 뭐 하고 계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작품이라서. 이미 선정이 끝났습니다. 선정위원회가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이경영 혼자 선정했거든요. 선정위원회는 지금 몸이 아파서. 아들 밥도 못 차려줘요. 아무튼 선정을 몸이 아파지기 전에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본격 문화비평 시간 문화비평과 손인상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기 싫다는 인생은 한방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보집합니다. 주부, 개인사업자, 만학도 등 많은 이들을 위해 열려있는 원광디지털대학교의 장학제도도 알아보세요.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크리스마스 홈파티 꾸루꾸루와 함께 기왕 마카롱을 살거라면 제대로 된걸 사야하기 때문에 네, 마카롱 8구 구성인데요. 비장의 크리스마스 팩에만 들어가는 브라우니 그리고 귀여운 초 2개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포장이 함께 가는 구성입니다. 크리스마스 패키지입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하기에 괜찮은 패키지입니다. 게다가 또 까다로운 양반들이라 서비스 브라우니라고 막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브라우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브라우니가 반년 전부터 기획이 되고 있었거든요. 꾸루꾸루해서 레시피를 이리저리 바꾸어 가며 열심히 개발한 브라우니입니다. 네. 이번 에디션을 통해서 첫 선을 보이는 거고요. 저희는 몇 번 먹어봤어요. 네. 이미 반년 전부터 가시 테스트를 해봤고요. 밀가루와 초콜릿 비율이 1대 5인 만큼 꾸덕꾸덕한 식감과 맛이 일품입니다. 대본에 써놓은 유면상 PD의 평가는 개맛있음. 꾸루꾸루의 제품들의 문제점이 있죠. 싼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먹어요. 네. 먹은 다음에 꼭 승질냅니다. 맛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맛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꾸덕꾸덕해가지고. 네. 베어 모는 순간 입안에서 이렇게 초콜릿이 쫙 하는 느낌이. 대단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맛이라고 할 수 있죠. 브라우니는 2주간 상온 보관도 가능합니다. 마르지 않게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주문이 접수된 순서대로 순차 배송 예정입니다. 단 9일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다가죠. 그죠. 선물용으로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혹은 집에 사놓고 다 같이 나눠 먹어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커플분들도 같이 나눠 먹기에 괜찮네요. 광고 영업 사장의 소회. 그동안 크리스마스와 각종 명절에 불티나게 팔려나가던 XSFM의 전통 음식. 전통 음식점 라파스티체리아가 영업을 종료하고 졸업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못 남겨 먹어서 이런 날이 올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오지 않길 바랬죠. 저도 자주 사 먹던 사람으로서. 이름난 유명한 베이커리나 커피숍 이런 데 가서 빤도로 빤에 똥에 보면 일단 조그마한 주제에 먹어보면 맛도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어디서 또 먹어봐요. 하지만 하장님이 너무 힘들었으므로. 바스티체리가 너무 힘들었으므로. 새 삶을 응원하면서 졸업사를 대신합니다. 저도 경영난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바스티체리께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저도 소상공인입니다만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너무 힘들면 이게 돈을 벌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돌아오실지도 알 수 없고요. 그동안 잘 먹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게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이분은 또 이탈리아로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파스티체리아 그동안 빤도로 빤에 밀라네제 열심히 만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꾸룩꾸루 마카롱을 구매해 주세요. 정신호.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12월의 이상평론 본격 문화평론 시간. 안녕하세요. 손윤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핫한 콘텐츠를 평론하는 사람들은 보통 핫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핫피플들인데요. 그들을 분노로와 국뽕로로 얼추 구분할 수 있다. 양자 모두 구조, 디테일 같은 것들을 평론할 생각이 별로 없는 편이다. 문화콘텐츠라 함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서사가 있고 하나 혹은 셀 수 있는 숫자의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 혹은 셀 수 있는 숫자의 주인공은 하나 혹은 셀 수 있는 숫자의 갈등을 헤쳐나가면서 서사를 만든다. 그걸 따라가지 않는 작품도 있고 옛날에는 보통 그런 걸 예술 작품이라고 표현했다. 순수예술 같은 단어도 쓰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볼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이렇게 나누는 게 특히 문학적인 서사, 이야기에서 나누는 건 저는 좀 이상한 구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요? 네, 세르반테스가 쓴... 동키호테요? 네, 동키호테. 모르면서 뭘 들먹거려. 동키호테가 나왔을 그 당시에는 그때의 대중적으로 유행하던 장르가 있었어요. 기사도 문학이라고. 그냥 기사도 문학 중에 하나였어요. 그중에서 제일 잘 쓰고 제일 웃기게 쓰고 그래서 빵빵 터진 거죠. 대중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원래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들도 처음 나왔을 때, 비극도 마찬가지고요. 대중적인 매체였습니다. 대중적인 그런 콘텐츠였고, 막말이 나오고 막장 드라마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야이 축구 선수야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부자간에도 연을 끊을 만한 굉장히 심각한 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는 대중문학이었다. 운송문학 장르의 대표작이 트랜스포터가 된 거죠. 나중에는 순수예술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죠. 변신문학 장르에는 트랜스포머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데, 저 학교 다 할 때 봐야 해도 가장 비운 숨을 많이 닿는 단어가 있잖아요. 순문학, 본격문학.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지옥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옥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요. 지옥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운명이 선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고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물도 있고요. 고지당한 자. 두려워하면서 순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오이디프스하고 비슷하죠. 그 인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 사실은 드라마 시청자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물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더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운명이 닥쳤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그럴 수가. 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격투기의 흥행 방식이죠. 무슨 일이냐 할지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터들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경기하는 몇 분을 보라고.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결말은 알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지겠죠. 그게 이제 UFC 같은 거라든가 이벤트전 같은 거 할 때 SNS 같은 걸로 엄청 싸우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경기 끝나자마자 껴안고 울잖아요. 그렇죠. 낚인 사람들은 뭐에 낚였냐. 저사에 낚였습니다. 결말을 알면서도 아이고 이럴 수가. 그렇죠. 지옥에 나오는 나머지 다른 인물들은 대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시청자가 드라마 등장인물들에게 기대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인물들도 되게 많거든요. 드라마 중후반에 막강한 회계모니를 가진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싸가지가 없고 악실적인 집단이죠. 그런데도 공권력이든 일반적인 다른 인물들도 그렇고 그 집단에 별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좀 귀엽지 않아요? 그냥 순응을 해요, 귀엽게. 오블로몬프가 누워만 있는 것처럼 멀찍이서 관찰자로서 보기만 합니다. 보기만 하면서 주변에 뭔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아무도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죠. 예를 들면 사람이 여럿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합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도 매우 심하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럴 때 시청자가 예상하는 다음 장면은 뭐겠습니까? 뭐죠? 뜯어말리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몰려있는 가운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뜯어말려야지. 그거 뭐하고 있는 거야? 아트박스 사장이 와서 뜯어말리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고 막 그런데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요. 합리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위협이 사회에 닥쳤을 때 그게 모든 방송에 실시간으로 중계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면 군대를 동원하든지 하여튼 정부나 공권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동네 경찰관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나머지는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하거나 아니면 저게 진짠가 하고 긴가민가 하거나 그런 표정들을 보이죠. 놀라워하거나 아이고아이고 하면서 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네. 킹스맨적 표현이죠. 이게 드라마 지옥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스쳐 지나가는 많은 등장인물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아 NPC들이 독특하다. 드라마가 정해진 주인공이 없고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속에 대부분의 인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블로몬프처럼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운명이 예정되어서 오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그런 운명인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해요. 맞아요. 오늘 자기 아이가 희생될 그런 운명을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출근을 해요. 이거는 작가나 감독이 묘사를 놓친 게 아니고 일부러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발로 만든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배경인물들, 스쳐 지나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주인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발화가 되고 이 드라마의 주제의식이라든지 등등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시도의 실체가 드러나죠. 진짜 소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대중인가봐. 불특정 다수인가봐.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시각으로 본 세상이구나 이게.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몇몇 카메라 워크들도 이해가 됩니다. 드라마는 주인공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야기도 기승전결 순서로 딱딱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굴러가죠.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인물들은 크게 운명을 선고받은 사람들. 예정대로 될 것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시청자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집중을 끌어내게끔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등장했다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데 또 전론발이가 범인인 것처럼 뭔가 반전이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보통은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작품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죠. 무슨 이야기인지도 전달이 안 되고 지루하기 짝이 없게 마련입니다. 감정 이입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렇게 만들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다음 장면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주인공도 없고 뭔가 어떤 마땅히 움직여야 되는 틀이 없으니까 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서 이거 다음에 어떻게 쓰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행동 동기의 개연성이 없어지는군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사건이 아닌가 인류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축적을 해온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술과 방식의 일대 혁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쓸 수 있다니 그게 제가 평가하는 이 드라마의 좋은 면이고요. 이게 이제 뭐 따로 인터뷰를 해보고 심층 취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 주요 등장인물들 가운데서는 배우들 가운데서는 양익준 감독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분명히 이 지점을 감독은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했을 거거든요. 당신은 설명될 필요가 없고 설명될 이유가 없는 존재다. 이러면 배우들은 연기 연습할 때부터 대혼란입니다. 그 지점을 온전히 논의하고 했을 거예요.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 배우들 중에서는 양익준 감독이라서 제가 얼른 생각이 났던 거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비평이 날카로우려면 안에 제작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제작진들이 뭘 했는지를 들어봐야 되고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무튼 칭찬이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창작자이시거나 문학 콘텐츠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작가가 컨트롤해야 하는 중심 인물이 분명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틀도 없기 때문에 다음 장면이 잘 안 되죠. 반대의 상황이면 쉽죠. 내가 라이트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주인공이 뭘 하면 되지 무슨 일이 있었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주인공의 입장으로 쭉 따라가면 끝입니다. 그럼 슈퍼마리오예요.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럼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매치기를 안 당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까지 만든 게 참 그런데 이게 좋은 면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좋은 면 어떤 이야기의 구조적인 면이나 새로운 시도들에서 환호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난해하게 느끼고 그렇죠. 이제 매니아들의 평점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지점은 안 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봤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적인 반응을 끌어냈고 아무튼 1등을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많이 있지만 넷플릭스가 워낙에 광대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무튼 1등을 했다. 그 1등이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똑같은 작품이어도 아무도 안 볼 때랑 많은 사람들이 볼 때랑 달라요. 1등을 하면 그 전에는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감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게 문학과 대중의 중요한 상호 교감인데요. 사실 뜯어보면 저도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던 사람일 때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음악을 할 때 알아내게 된 건데 아무리 많은 의도를 집어넣고 아무리 많은 고민을 해도 상업적으로 팔려야 누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죠.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해석들이 나오면서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예술이죠. 그리고 잘 팔려야 해석의 질이 올라갑니다. 사실 제 주변에는 민중예술, 저항예술을 하는 동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그 작품 안에다가 의도를 집어넣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않으면 저항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소녀시대가 세상을 바꾸자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그거를 시위 집회 현장에서 실제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작품, 소녀시대의 노래는 저항예술이 되는 거죠. 더 승화됩니다. 아마 공자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공자를 설명하는 책 읽으면서 호호 네. 그렇죠. 괜찮은데? 내가 썼어? 새학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납장? 왜? 해석 권력이 더 큰 권력입니다. 네. 컨텐츠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작품들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거는 공통 감각을 세계인들에게 형성한다는 거잖아요.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야기의 힘은 내적인 완결성이나 작품을 얼마나 잘 썼느냐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고 맞아요. 공통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동질감을 갖게끔 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한국인일 수 있는 이유는 홍길동을 다 알잖아요. 네. 심정이 누군지 다 알고 네. 비슷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심정 이야기에서. 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힘을 가지려면 세대를 거슬러서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캐논 원전을 가지고 다 똑같은 작품 얘기하잖아요. 사실 지금의 인류도 거기에 그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받았죠. 아직도 성서 이야기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하고 삼국지 이야기하니까 왜? 그땐 책 쓸 능력도 없었고 유통할 능력도 인류한테 없었거든요. 정전이 될 만한 작품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해석이 많이 돼가지고 과해석이 됐죠. 그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유혜진 씨가 글은 아는데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소설은. 그런데 유혜진 씨가 장면이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면서 카메라가 울고 있는 유혜진 씨를 잡아요.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유혜진 씨가 무슨 책을 읽는지를 서서히 보여주는 건데 이제 관객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읽고 우는 책이 과연 무슨 책일까. 쭉 내려오는데 그게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관객들이 아 하는 탄식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는 한국인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공유하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왜 먹지를 않니? 왜 먹지를 못하니? 그때 이거 읽고 우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랬군요. 아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쏴버리는 시대가 됐죠. 비슷한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다른 작품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지옥이 앞으로 더 살아남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워낙에 독특한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긴 해요. 이런 평가를 일단 하나 내놓은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야기의 구조가 독특하다. 혁신적이다라는 게 좋은 면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혹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면 때문에 지옥을 더 많이들 봤던 것 같은데 지옥이 위대한 작품이다. 우리가 만세를 부르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국뽕처럼 나가기에는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느냐. 정확히 말하면 시청자를 계속해서 다음으로 보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우리는 여적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전혀 다른 얘기만 하고 있었죠. 끝까지 다 보려면 뭔가 꽂히는 게 있어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드라마 지옥을 계속 보게 만드는 힘 그거는 결국 선정성인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네. 폭력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폭력이랑은 또 좀 달라요. 드라마 지옥에서 죽는 사람보다 영화 1917에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마이클 베이 영화에 죽는 사람 훨씬 많아요. 마이클 베이 하면 죽음이죠. 그렇죠. 항상 누군가가 죽음의 왕이죠. 터지면서도 사람이 뿅하고 날라가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냥 사람이 죽는다. 피가 튄다. 그걸 보고 폭력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폭력적이긴 폭력적인데 1917이나 마이클 베이 영화나 그런 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옥처럼 원초적인 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죠. 전쟁터니까 사람이 죽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건데 지옥에서는 폭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이유가 없거나 되게 뭐랄까 혹은 이유가 있더라도 과잉되게 묘사를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조금 그것도 설명을 들지는 아직 안 알려드립니다만 이런 차이는 있죠. 한국인들이 맥락보다 과잉한 폭력 선정성을 영화에서 접한 적이 많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굳이 저렇게 필요 없이 피를 뒤집어쓰네 하는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보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느와르 분위기인데 한국 영화 보다가 미국 영화 보면 너무 젠틀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저 나라는 총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진짜로 고마워하다고.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이거 죽으려면 총 맞고 죽지. 그러니까요. 세상에. 지옥에서도 보면 죽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괴물이 셋이 나와서 저 패죠. 심하게 패요. 건물도 부수고 그러면서 죽입니다. 굳이 그런 폭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죽여도 되는데 심하게 어떤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런 감각을 전달하고서 그렇게 죽여요. 지옥을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폭력이 아니라 선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정적이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제작자,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선정적으로 보이려고 노리고 보여줘야지 선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씨는 전혀 선정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수영을 하려고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아니라 만화든 드라마든 어디서든지 간에 강의실에 있는데 수영복을 입고 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선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없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니까요. 성당에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데 신부님이 수영복만 입고 있다. 굉장히 선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하는 방은 보통 풀장처럼 넓지도 않고 물도 없거든요. 영상 매체, 창작물에서 그런 장면을 넣는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보는 관객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렇죠. 의도를 역사를 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보게끔 만들려고. 작가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건 서비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TV방송 같은 걸로 내보내면 선정적인 장면에서 시청률이 오른다고도 해요. 맞습니다. 김치로 싸대기를 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잖아요. 놀라서 오렌지 주스를 흘린다. 영원히 회자되는 명장면이 됩니다. 양은 냄비로 맞는다. 그럼 그 오렌지 주스에서 다시 컵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선정적인 장면을 시청자가 좋아한다 하기보다 그냥 보는 건데 처음에 볼 때는 스토리를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다 봤더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고짜라니밖에 적이 안 나는 거예요. 선정성의 힘은 그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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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FM입니다. 파파야,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그리고 우란다. 열대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우란다. 단약과 음식을 다스리는 약선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1일 화요일까지 인생은 한방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루꾸루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루꾸루 그게 이제 은큼한 생각으로 신부님이 고해성사 받으면서 수영복만 입고 있는 거 그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자체가 눈길을 끌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성당에서 신부님이 수영복만 입고 있고 배에 헬로키티 문신이 있어. 그러면 선정적인 건데 그걸 넉넉한 듯이 마치 어린이한테 타요버스를 딱 틀어주면 타요버스 막 해서 보는 것처럼 봅니다. 맞아요. 굳이 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장면 맥락상에 마땅한 이유가 없는데도 뭔가를 과도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정적인 것이다. 이게 뭐 가로세 땡땡땡땡땡 연구소에서 누구를 딱 지목해서 막말 퍼붓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거 동의하거나 박수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선정적이라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동의해서가 아니고 욕하면서도 보는 거잖아요. 좀 전에 수영복이랑 헬로키티티 예를 들었는데 폭력적인 장면에도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선정성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탐구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선정성만으로 장사하는 언론 매체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여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종이 중요한 거지. 게다가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문화 콘텐츠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 아 왜 그 영화 생각 이놈의 두 글자 영화들은 생각이 안 나 가만있어 봐. 두 글자 영화 뭐 있을까요? 랑종 아 저 랑종하고 비슷한 랑종 감독님이 그래요. 제작한 곡성이 아주 좋은 사례죠. 선정성을 공격적으로 툭툭툭툭툭툭툭툭 계속 던지죠. 네. 아까 전에 그 저게 UMC님이 미국의 영화하고 한국의 폭력 영화하고 비교를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라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그 선정성을 보여도 되는 그 선을 넘어도 되는 그런 기준들이 문화적인 규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요. 미국 영화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표현을 한국에 비해서 훨씬 자유분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제 동료랑 막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하고 그러다가 동료랑 갑자기 섹스하고 그런 장면이 막 나와. 그렇죠. 한국 드라마는 절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에서도 안 나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폭력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과임되게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쪽이 언갑됐기 때문에. 많은 말씀인 것 같은 게 어떤 총량이 지켜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콘텐츠가 일본 콘텐츠도 한국 콘텐츠도 물론 일본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뭔가를 내놓다가 성적인 건 잘 못 내놓고 대신 승질나서 누구 자꾸 죽입니다. 그리고 꼭 더 아프게 합니다. 네. 아프게 해요. 미국에서는요. 영화에서 누가 총을 맞죠? 그럼 총 맞은 상처도 잘 안 보이게 처리합니다. 맞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영화가 언젠가부터 모탈컴뱃 수준으로 맞아요. 사람을 죽이죠. 그 모탈컴뱃의 모탈컴뱃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거거든요. 모탈컴뱃은 많이 하는 사람한테 선정적이지 않아요. 게다가 비현실적이기까지예요. 그걸 한국의 콘텐츠들이 종종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격을. 지옥도 그런 면이 있어요. 다른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영화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보기 힘든 장면이 두 번 나오는 게 있는데 노인을 마구마구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심하게 팹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구타하는 장면은 카메라가 직접 비추는 순간은 짧고 카메라 바깥에서 소리로 들려줘요. 이런 소리. 그런데 첫 번째 장면은 카메라가 그 노인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따라가면서 노골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장면에서 노인을 마구 패는 불량배들은 막 낄낄대고 즐기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맞아야만 하는 어떤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유는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다. 만일 노인인데 두들겨 맞는데 정말 악인이고 시청자가 분노할 만한 그런 악당이다. 그럼 두들겨 맞는 게 동기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거면 미국 콘텐츠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패는 이런 건 사실 다른 어떠한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장면보다도 특히나 동아시아 문화권에 사는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하드코어한 묘사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하다면 고어물 진짜 고어물 아주 비주류 영화에서 시체 썰고 그런 건데 대부분 그런 건 저예산이니까 소품인 게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보면 장난인 게 티가 납니다. 첫 번째 봐도 티가 나요. 그래서 가끔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생생하게 시각적인 폭력을 전달합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 묘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 지옥에서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계속 비춘다거나 특히 이제 그 영화 중간에 막말을 하는 BJ가 나오는데 아 훌륭하더라고요. 네. 현실적입니다. 물론 조금 더 상스러웠으면 더 현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연기를 공부하는 여러 가지 포지션의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상스러운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거 아주 어려워요. 연기를 배우고 난 사람은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켰을 때 상스러워지는 거 못해요. 기품 있게 행동하려고 하죠. 꽤 잘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아는 BJ가 아니고 신념이 엄청 센 BJ였잖아요. 이 배우님은 엄청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법하죠.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작가가 거기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옆에 채팅창 올라가는 거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현실적으로 상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그 광고도 끌려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만일 이걸 그 TV 드라마로 나왔다면 거기서 사람들이 채널을 돌렸을 거예요. 시청자가. 맞아요. TV 드라마는 이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구조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 그런 장면에서 짧게 핵심만 말한다든지 BJ가 그렇게 해서 짧게 짧게 편집을 하고 내보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쾌할 정도로 길게 카메라가 그 장면을 비춥니다. 이 시점은 자본이기도 하고요. 플랫폼과 시스템의 힘이기도 합니다. 저 플랫폼 저 시스템 저 자본의 구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저 4분짜리 편집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 나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4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BJ가 막말하고 그러는 게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목소리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를 일부러 불쾌하게 제시를 해주면서 니네 이거 맨날 보잖아. 이게 왜 불쾌해. 그런 메시지가 약간 보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나마 이제 작중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살인에 가담하는 장면이라든가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로 시청자의 스리를 유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 근데 그 두 가지는 그나마 이제 내용 전개에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대부분의 폭력들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이물들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배하려고 들고 그런 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저는 이제 누워서 가끔 TV를 볼 때 폼롤러 위에서 봅니다. 아픈 근막을 두들기면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보시네요. 이러면서 보면 가끔 이제 맥락을 놓친단 말이에요. 지옥은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저 왜 저래? 저 왜 저래? 근데 내가 놓쳐서 그런가? 다시 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저 왜 저래? 근데 저 왜 저래라는 질문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가 이게 극이기 때문에 극을 보고 있다는 나 자신이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이게 동네의 일이면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집에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기 누가 화내더라? 이러면서 이해 못할 거 아니거든.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카메라가 계속 비추느냐 그 장면을 계속 묘사를 하느냐 끌고 가면서 혹은 그렇지 않느냐 그건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웹툰 원작하고 드라마 버전하고의 차이인데 이러면서 다른 작품이 됩니다. 만화 버전에서는 만화 버전에서도 물론 똑같이 폭력이 나오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시청자들이 결국 그래서 그 드라마를 사실 그 웹툰 원작은 그렇게 많이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결국 그 어떤 이야기 구조의 실험성이나 파격성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선정적인 묘사 때문이 아닌가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 곡성에 대한 사례로 비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곡성에 대해서 최초의 지금 지옥하고는 정반대되는 국내의 평단의 찬사가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의 평론을 다시 한번 제가 뒤져보고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곡성이라는 영화의 주변에 있는 장르 문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선정성이 나올 때는 편집의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아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런 게 나온 건 스토리의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박력 있어. 다른 스토리를 기대하도록 만들어. 어떤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죠. 내용과 무관하게 갑자기 무섭게 만드는 힘을 그래서 힘을 보여주는 거죠. 편집을 통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들이 하는 짓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게다가 그것까지 다 뜯어보기에는 앞에 먼저 평가했던 스토리 이끌어나가는 방식의 생경함 때문에 이미 호흡이 너무 가쁘거든요. 사람들이. 그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선정적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창작물을 볼 때 윤리적인 판단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안 해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보면 선정적인 장면이 주로 성적인 면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좋고 가치 있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섹스라는 왕좌의 게임이나 로마 같은 처음 나오는 섹스가 가족과의 섹스잖아요. 그런데도 작품성이 훌륭하죠. 하지만 문법을 한 번 익숙해진 대중은 보면서 이해합니다. 사람은 섹스를 하는 거지. 그렇죠. 밥 안 먹어 이따 밥 계속할 거야 아니잖아. 잠도 잘 거 아니야. 쉽게. 고전 영화 중에 스탠리 키브릭 감독의 시계태엽 오렌지가 있는데 그것도 불량배들이 낄낄거리고 사람 패는 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되게 선정적으로. 하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고전입니다. 고전이죠. 지금 이제 클래식이라고 할 만하죠. 지옥에서 나오는 선정적으로 폭력을 제시하는 방식들도 이것도 그냥 연상호 감독의 스타일처럼 돼서 이것도 나중에는 클래식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는 많이 오마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선정적이기 때문에 나쁘다 안 좋은 작품이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감각을 깔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과연 한국 드라마로 분류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노리고 있다 1등을 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게 맞느냐 결론입니다. 그게 타당한가 라는 겁니다. 제 평은 이렇습니다. 지옥을 보고 불쾌하게만 여겨서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내린 현상이 유독 국내에서만 두드러지는데 이 드라마는 이야기 방식에 파격적인 혁신을 일으킨 대단히 훌륭한 면이 있는 작품이고요. 하지만 전세계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만든 심은 그리고 또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새로움을 느끼게 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야기 구조 훌륭한 면이 아니라 시선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된 선정적인 묘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웹툰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성은 기존의 한국 드라마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것을 한국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드라마만 놓고 보면 정말 없던 겁니다. 영화 중에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되게 드물네요. 그렇다면 지옥의 흥행이 한국 드라마의 승리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네. 두 시간을 선생이 나불되지 않았어도 지옥의 흥행이 한국 드라마의 승리일까요? 라는 질문은 그 질문으로 이미 완결되어 있습니다. 예라는 답을 하기가 아주 어렵죠. 누구는 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 여기까지예요. 최근에 종종 드는 생각 인데 우울한 지점이 그거죠. 우리는 음식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황교익 씨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문화 전파는 전쟁사이기도 하고 전쟁사가 나중에는 음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긴 나라의 음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 진나라의 음식이 이긴 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그건 다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배피지배와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로마든 페르시아든 한당 명청이든 팍스 아메리카나든 기본적으로 전쟁의 승자가 문화의 패권을 쥐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닌 경우가 더러 있는데 지금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년 전 50년 전에 일본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포니즘은 지금의 한국 문화의 인기현상 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건 진짜로 일본에서 나와서 해외로 흘러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평론이나 하고 앉았고 싶어 했던 글이나 쓰고 늙고 싶어 했던 20대 후반 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언제나 해외의 문화가 생겨나면 파생된 문화가 어딘가에 생기고 파생된 문화가 어딘가에 생기고 파생된 문화가 어딘가에 생기면 한국은 늘 맨 끝에 온다. 그래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고향이 없고 근본이 없어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건 그땐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한국 나름의 특징이죠. 우리 나름의 스타일이랄까요? 지금 팔려나가는 한국의 문화는 모든 것이 섞여 있죠. 오리진이 아니에요. 뭐랄까요? 모두가 의리의리한 몰을 짓고 의리의리한 놀이공원을 짓는데 그중에 한국이 제일 잘 지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두고 그런 말이 많았었죠. 이거는 일본의 만화책이나 일본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소재잖아요. 그런데 더 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 미국이 할 수 있었고 일본이 할 수 있었고 유럽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섞어서 더 잘한 거예요. 이게 한국인가? 라고 말하면 저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승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길어야 한다고 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네. 문화 비평 같은 걸 해보니까 선생님이 제가 불안해한 소리를 별로 안 하네요. 들으면서 계속 고민하잖아요. 좀 번집이야. 번집이야. 무슨 소리지? 무식해졌나? 그런 게 없네요. 그래요? 아주 훌륭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암을 토할 만한 소식을 정하자면 저는 넷플릭스에서 최근 제일 재밌게 본 게 카우보이 비밥 실사화였어요. 그래요? 네. 아 그거 뭐 누가 실망했다고 많이들 하시나 봐요? 전 세계는 실망했죠. 근데 저는 원래 원작도 엄청 팬인데 네. 아 그래요? 원작 팬이면서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되게 드물다는데 드물져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다 좋아해요. 근데 원작 엄청난 팬인데 그 신사도 재밌더라고요. 그 저 해외에 주로 많은 둠 화석들도 영화 둠 재미없다고 난리인데 그렇겠죠.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저는 뭐 그 소설을 안 읽었기 때문에 듄 말고 둠 그래 둠 전 듄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번 주에 보러 갈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네. 여튼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랑 그런 얘기했어요. 유피니님이 간만에 이제 둠을 하려고 둠을 딱 켰어요. 네. 둠의 음악 사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둠이라는 게 그 게임 둠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네. 네. 그게 시사 아저씨가 부른 버전으로 나오는 거야.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불렀던 김민아 말처럼 그런 류의 실험들 네. 네. 그 실험의 장으로서 전 세계에 차별 없이 다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이 플랫폼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국적 거대 기업 겸 플랫폼들이 주로 모든 곳의 기회 모든 곳의 마음의 여유를 준 바가 있는데 먼저 집어먹은 게 한국인 건 맞습니다. 그건 작품을 구성하는 자유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네. 자본은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번영적이지 않은 결과물이 재밌게 볼 수 있게 네. 그렇죠. 아 그럼 미국 국뽕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넷플릭스한테 네. 왜 그런 서비스를 해가지고 문화 패권을 한국에 뺏기냐고 네. 뭐 수십 년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쇼 비즈니스라는 건 결국 제일 잘 팔리는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빌로 지구 끝까지 가는 거라서 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잘하는 몇몇 나라들이 또 나올 거라고요. 물론 그게 제가 살아있을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해진 미래 네. 이런 류의 즐거운 문화 비평 시간이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당정. 언제나 우란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12월 둘째 주의 뉴스 아카이브인데요. 네. 이게 벌써 11년 전 일이라니요? 이게 되게 오래전 같기도 하고 얼마전 같기도 하고 그렇죠. 2010년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판매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치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의 집 불구경이었어요. 저도 굳이 가격 메리트를 엄청 따질 정도만큼으로 치킨을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좋아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서민 편을 듣는 척하면서 재벌 편을 들었던 언론들이 갈팡질팡하기도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죠. 상당수의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이 자신이 정관이 없음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느 편에 해야 될지 갈팡질팡을 했죠. 그리고 무슨 편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었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의 논란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롯데마트에서 통큰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치킨 5천원짜리 바스켓을 판매를 했죠. 네. 시중에 치킨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가격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통큰치킨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싶어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거든요. 사실 저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안 좋아했어도 이 가격이면 샀죠. 그런가? 먹는 건데? 그리고 요즘 세상이면 리셀했죠. 한 시간 내에 사실뿐. 아무튼 통큰치킨의 판매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중개가 됐습니다. 한동안. 맞습니다. 우리가 농축산인 시간에 길게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퇴직금을 쏟아 넣은 가맹점 사장이 있고요. 그렇죠. 치킨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불만이었던 소비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맹점 사장을 앞세우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꼬여있는 지옥입니다. 음.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영세업자들 죽이기라고 즉각 반발을 하고 네.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청와대에는 MB가 있었죠. 음. 근데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게 나온 제품을 구매한다는 게 무슨 잘못이냐. 치킨값 어느새 2만 원대에 다 가까워졌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치킨이 비싸냐. 그러면서 그때 이슈가 돼서 남았던 건 양계업자들에 대한 연대의식도 아니었고 네. 인도적인 양계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견해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혐오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치킨 프랜차이즈 불매운동과 오히려 보복심리로 통큰치킨을 사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에 대한 한 거였던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롯데한테 돈을 주는 게. 치킨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치킨값의 원가까지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했고요. 이때 잠깐 본사에 대한 비판들도 고개를 들었었죠. 결국 통큰치킨은 4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도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야죠. 이때부터 제품명에 통큰 혹은 통 큰 이라는 이름을 달거나 자이언트 같은 이름의 가성비 제품들이 편의점에 엄청나게 출몰했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귀결이긴 합니다만 원래 있었을 일이긴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이후로 편의점과 마트 제품에 레디메이드 음식들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못 먹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했었는데 맞죠. 그리고 대형마트들에서는 은근슬쩍 다른 이름으로 저가 치킨들을 스멀불 팔기 시작했습니다. 통큰치킨도 이런 변형을 두어서 팔고 있다가 지금은 아예 통큰치킨이란 이름으로 다시 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편 소비자들로부터 거대한 역풍을 맞고 원가까지 공개해야 됐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마트에서 다시 팔고 있는 치킨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대기업이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사회가 견제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소비자들의 불만은 맞는 말이잖아요. 네. 아마 롯데 측도 김인한 경영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 물러서자. 곧 돌아오자. 그렇죠. 원고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 플랫폼이 직접 요식업에 진출하면 어떻게 막지?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죠. 네. 네. 지금 배민과 쿠우는 모두 독점 영업점들을 점점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상대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네에 잘하는 업체들을 독점 계약하고 더 잘 보이는 곳에 넣어주고 팍팍 밀어주기 시작을 했죠.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들은 부러워할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잘 팔리면 한 곳에 플랫폼만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들의 권력이 줄어들죠. 실제로 가져간 건 권력이죠.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영혼입니다. 그 마트 FB 상품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자체 제작 브랜드 있죠. 그리로 가죠. 네. 몰래 어딘가에서 폴아웃의 지하 연구시설처럼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정말 잘하는 집의 사장님을 초빙할 수도 있죠. 스카우트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변화는 너무 쉬운 거라서 대형업체 입장에서는 곧 일어날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결말이에요. 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식당을 모두 두 개 기업이 걱정할 거야. 싸부폼크 2077 같기도 하고 맞아요. 걱정하시는 게이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XSFM의 올해의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은 아닙니다. 그건 게이머들에 대한 일종의 방송 형태의 긴 욕설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작년 12월 둘째 주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겁나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어제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조두순 출소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에디터가 진행할지 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통큰치킨이 1년 전에 발매됐으면 모든 먹방러들이 다 그걸 리뷰했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조두순 사건을 보고 생각납니다. 아닌 게 아니고 저기 불러싸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실상 202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범죄재단 처벌이 약하다는 재속적인 불만도 이때 폭발을 했죠. 이것 때문에 처벌이 강화가 됐지만 조두순은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게 법이죠. 네. 처벌이 약했다는 것에 대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또한 동시에 모두를 만족시킬 처벌 수위는 없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런 답은 신비스러운 답은 원리주의자들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뻔히 앉아 원리주의자들이 원탁에 둘러와줘서 얘기합니다. 뭐 이게 뭐야 사형이지. 근데 또 사형에도 불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쉽게 죽이냐고 네. 그러니까 답은 없고 분노만 남아있는 거죠. 그 외 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 복지정책의 문제점 등 다양한 논의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많이 싸웠어요. 이때 분노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준 것은 오히려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먹물들에겐 없는 감성을 돋보이면서 뽐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죠. 백신하고 비교하기엔 좀 덜한데 백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죠. 일종의 바이러스임은 분명합니다. 전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유튜버들이 인기를 올리겠다고 모두 그 집으로 몰려가서 구름처럼 몰려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쭈뼛쭈뼛 용기를 다지고 있어요. 쭈뼛쭈뼛 네. 야 쭈뼛쭈뼛 용기를 다진다는 나중에 어사전에 등록되면 유튜버 생방송 하는 것을 이르는 말 이렇게 그렇죠. 옹기종기 모여서 쭈뼛쭈뼛 용기를 다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되고요. 네. 안산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기 다지기가 끝난 일부 유튜버는 일부러 경찰에게 잡히기 좋은 각도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컷을 찍어야 되니까요. 극 연출이죠. 자세히 보세요. 진짜 정확히 경찰로 뛰어들어요. 네. 그 저기 미국 보면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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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갔다가 돌아온 아빠한테 안기는 아이 컷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감동 컷으로 그렇죠. 그렇게 뛰어들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 아빠가 조두순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림을 보아하니 경찰이 아빠인 거예요. 지역 주민의 일갈도 굉장히 길게 남았죠. 응. 네. 뭐랄까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영화의 도입부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한국은 사회면에서 현장 취재할 때 이렇게 생생한 장사거리가 드물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잘 팔렸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지옥을 보는데 와 그 장면이랑 똑같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 에디터가 이것을 백신이라고 불렀느냐. 출소에 분노하던 시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건들을 다루는 미디어를 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졌죠. 그렇죠. 와 우리가 여기저기 휘둘리고 살았네라는 걸 휘두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깨달았죠. 그렇죠. 내가 분노했더니 내가 분노한 걸로 장사를 해먹으려고 지금 저기 쟤들이 몰려있다고? 귀한 경험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사건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의 버르장머리를 시민들이 고쳐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언론이라고 얘기하느냐. 유튜버들이 나가서 두드려 맞는 걸 보고 언론이 보도를 정제했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했어요. 제가 이번 주 방송 시작할 때 못된 세력은 사람들이 멍청해지는 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승리하거든요. 이게 재밌죠. 인류의 역사는 가까이서 보면 패배 밖에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승전의 연속이에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도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면 언젠가 해결할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뜨거움을 가까이서 반복되는 실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미디어가 나댓수록 점점 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두순 출소사건은 그런 점에서 백신의 노릇을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출근길에 피곤하고 정신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었지. 진짜 바보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디어 업계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바보인 줄 아는 바보로 변해갑니다.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그들은 그들대로 낙오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뉴스사카이브였고요. 주제 바꾸긴 잘했다. 그래요. 저는 뭐 삶의 질 문제에 대한 리서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퓨 리서치 센터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어요. 내년에 만나요. 손희상 선생님.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도 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저희들은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내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탐방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도 해본 직업 근데 너무 조금 해봤기 때문에 사실상 어덜자니아에서 체험만 해본 수준입니다. 그런 저도 짧게 겪었던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샘 레이토하고 유승 김필이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B W K 1 B 1 B 2 3 2 4